자식아 짜증나 진짜 뭐야 또 얘 야 울어? 왜 그래? 야 진짜 그래? 야 속초야 괜찮아? 야 뭔 일인데 그래 인마? 야 엄마한테 뭔 일 있는 거야? 야 나한테 얘기해봐 어? 아무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제가 뭘 보고 그러는 거야? 배터리 3% 남았어 일단 속초 갈 때 캔디클러시 해야 되는데 장난치냐? 장난치잖아 이봐 심심해서 어떻게 가 뭐야 이깟이 이봐